자, 좀 가벼운 주제 하나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튜브가 있게 한국이 참 우울한 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렇게 그런 사이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평소에 자주 소개하는 이응준 시인 소설가께서 위로과잉사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사이를 잘 반영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우울증 사회가 아닐까 싶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사회 속속들이를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이응준 작가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취재차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울증 사회라는 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이응준 작가가 이렇게 우울증 사회가 뭐냐라는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는데 우울증으로 삶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스스로 여겨서 정신과에 상담하고 약도 처방받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회인들이 우리 예상보다 깜짝 놀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건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객관적으로 결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취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일수록 양상이 더 심한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응준 작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한국 사회가 우울증 사회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울증 정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가지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자주 유튜브 방송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테마별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때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작은 마을을 다룬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의 곳곳을 여러분들 취재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옛날에는 그런 데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마을을 보게 되면 중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곽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곽축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 참 좋은 시대에 났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팍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내놔야 될 정도의 그런 시대에 나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은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가끔 이제 아프리카의 지방,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방문하는 그런 유튜브도 보죠. 이제 한국에서 나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이 시대에 나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거고 한국만한 나라에 사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렇게 심각하게 되면 우울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우울해지는 것은 상대방하고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좀 못할 때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시의 그 성곽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게 저 산 위에다가 저렇게 석조를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을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한국의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신경과를 찾아가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이영준 작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다른 방송들을 잘 안 보니까 또 여러분들 재미나는 이야기를 이영준 작가께서 요즘 텔레비전과 유튜브 등 온갖 매체 안에는 한국인의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한국인의 콘텐츠가 차고 넘치며 급속도로 늘어나 주시다. 이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울증 개선을 테마로 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역시 다양한 모습들도 알게 모르게 성업 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당한 이야기네요. 사람이 여러분들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분리해야 되는데 우울감이 장시간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울감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과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 기분이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영준 작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아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장사꾼들이 창글하더니 힐링 상업주의가 시대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이란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돈 많이 버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뿐인 것처럼 행복 전도사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해집니다. 정치적 위선자들만큼이나 위로자들이 많은 요상한 나라 위로자들이 많은데 세상은 왜 이지경일까요? 결론은 뭐 말씀 안 하셨는데 고난이나 공경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생명을 받고 나가지고 자기 발과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면 온갖 것들이 다 도전과제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열심히 그 도전과제를 앞에서 투쟁해가지고 하나씩 해결해가면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우울,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울도 삶의 한 단면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젊은 분들이 정신과를 방문해가지고 우울증 처방과 약을 받아서 산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게 좀 놀랍네요. 보시면 여기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우울한 상태는 우울감이고 우울증은 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는 거네요. 우울감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이 좀 분명히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별님께서 젊은 애들은 우울합니다. 삶 자체가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좀 우울한 건데 이 진짜 이런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이영준 작가가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이 좀 다르게 보면은 삶도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좀 철학이 필요한 거죠. 철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탈리아 여러분들 작은 타운의 성곽에서 그 예전 시대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통사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느 국가를 여러분들 삶을 보는 것은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지역적으로 자신의 삶과 그 사람 삶을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고통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SNS 같은 도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우울한 상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젊은 분들이 이런 정세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항상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태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도를 긍정으로 볼 것인가 부정으로 볼 것인가 우울증에 알코올이 대부분 상당히 많이 병행된다고 그렇게 하네요 우울증 환자의 40에서 60% 정도가 알코올 의존증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하고 그래서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한 미국의 작가가 자기의 우울증 경험을 잔 합킨스 이러분들 의과대학을 방문해가지고 의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묶어가지고 책을 짧은 책을 냈지 않습니까? 아주 겁나더구먼요 그분도 이제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알코올과 함께 우울증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거 좀 멀리하고 생활도 좀 단순하게 하고 음식도 좀 단순하게 먹고 자극성 있는 이런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멀리하고 커피나 이런 걸 멀리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되면 설교롭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영준 작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은 우울증 사회고 젊은 분들의 정세가 많은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